똑같은 세상을 두고 지금 이대로 이 세상을 똑같이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지금 이 세상을 똑같이 두고 어떻게 하면 나도 가족도 나라도 다 행복해질까 같은 세상에 더 행복해지려면 더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갖다 벌어대면 행복할지도 모르죠. 그렇죠? 돈을 많이 갖다 벌어대면 그러면 돈을 많이 갖다 벌어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행복할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어려웠어요. 그렇죠? 못 살았어. 그래도 그렇게 어려울 때 끼니도 참 걱정할 때 그때도 어디 가서 밥 얻어먹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인심이 있었다며. 인심이. 그 어려울 때도. 그런데 지금은 너무 살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보도 먹기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다 줄수록 뭐는 더 어려워지는구나. 인심은. 아 그러니까 행복 가치는 돈의 수준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랑의 수준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 돈은 많아질수록 사실은 불행해진다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 건 맞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소망의 문제다. 시작. 그러니까 똑같은 가정에 똑같은 가정이 행복하려면 신랑이 막 뭐를 벌어다주면 돈을 벌어다주면 막 진급을 하면 뭐가 잘 되면 그거 맞아. 그래서 그 말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시 들여다봅시다. 신혼 때가 더 부자여? 지금이 더 부자여? 지금이 부자지. 신혼 때가 부자였고 지금이 가난해졌다고 하는 집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집은 굉장히 희한한 집이죠. 그러니까 부자로 시작해서 지금 가난해졌다고 얘기잖아. 그러니까 신혼 때는 뭐 했는데 가난했는데 지금은 부자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은 많이 늘었는데 행복지수는 어떠냐. 그렇죠? 그 봐. 그러니까 돈과 행복지수가 같이 갈 것 같은데 평행으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간다? 반대로 가는구나. 반대로.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더 잘 살게 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편리해지는 건 맞아. 그러나 편리해진 것이 행복해지는 것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오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살게 되고 돈이 더 많아지고 과학이 더 발달하면 편리는 해지는데 뭐는 떨어진다? 행복지수는. 그러면 왜? 왜 떨어질까? 그때 오고 지금 오고 다른 게 뭘까? 분명히 살기가 좋아졌는데. 솔직히 이순신 장군이 잘 살았어? 오늘 우리가 잘 살어? 그렇지? 이순신 장군이 쏘나타 타봤어? 에쿠스 타봤어? 고중 황제가 잘 살어? 오늘 우리가 잘 살어? 응. 고중 황제가 양복 입어봤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 누구보다도 더 잘 사는 거예요. 장군이나 임금보다도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잘 사는데 행복은 안 하다. 아, 왜 그러냐? 꼭 이거 잊지 마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물질적인 기준이 아닌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요. 그게 바로 소망이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솔직하게 진짜 내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거기서 신비로운 것들을 깨달아가는 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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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경제발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좋은 집을 지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다 해나가 돼. 항상 그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뭐다? 사랑. 그 사랑 운동을 벌리는 사람들의 그룹이 떴으니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만 평수를 늘려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생활 수준은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어떤 정서 수준, 마음의 수준, 영혼의 수준은 거기에 못 따라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가도 더 그럴 거라는 거지. 왜 그럴까? 봤더니요. 사랑이 없으면 왜 불행할까? 봤더니 옛날에 비하면 나아졌는데 나보다 더 나아진 놈보다 못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치겠지? 맞아. 맞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차가 지나가면요.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차만 보고 뛰었습니다. 차 간다고. 그때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막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위대한 분이었어요. 버스 운전하면. 그렇다다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막 타지 말라고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도 홀로 홀로 탔다 내렸다. 홀로 탔다 내렸다. 막 그랬어요. 내 차도 아니요. 우리 동네의 차도 아니고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차요. 동네에 지나가는 차만 봐도 그렇게 좋았는데 그 차가 지금은 내 차라니까. 그런데 내게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쳐다만 봐도 재밌고 좋았고 하루 종일 차봤다고 타봤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차가 내 차인데 그 행복이 없어요. 아로 득점이 있지? 뭔 말인지. 왜 그럴까? 분명히 나아졌는데. 옛날에 차를 못 타다가 구경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차를 타니 좋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행복한데 야 난 소나타 타는데 저 자식은 왜 에쿠스 타냐. 자꾸 우리가 뭐 하는구나. 비교하는구나. 그러면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니까 편차도 심해진다는 거예요. 원리상. 빈익빈 부익보 원리 때문에. 그러면 갈수록 이 편차가 심해지므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 거기에 사랑을 딱 집어넣어줘봐요. 그러면 묘한 현상이 생기는데 사랑이 딱 들어가면 걔가 에쿠스 타는 것이 내가 에쿠스 타는 것보다 더 기뻐. 그게 사랑이야. 그것이 가장 행복한 비결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쟤가 에쿠스 타고 내가 소나타 탄다는 사실로 인하여 뒤집어지던 사람이 똑같은 상태에서 걔가 에쿠스를 타고 내가 소나타를 탄다는 사실이 기뻐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사랑이 사랑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사랑이. 그러니까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기쁘는 그 유일한 힘이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한없이 걔만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기뻐하고 살면 안 되니까 나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지. 나도 언젠가는 뭐를 탈 수 있다는. 아니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이런 거 있죠. 군대로 말하든 경찰로 말하든 어떤 직장으로 말하든 두 명이 입사 동기인데 한 사람이 진급을 하고 한 사람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떨어진 사람이 된 사람을 보통은 뭐 하죠. 시기하지요. 보통은. 뭐 이건 피리가 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해면서 사장님 계속 쫓아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는 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졌는데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사랑이 들어가니까 얘가 진급한 것이 내가 차라리 된 것보다 뭐 해. 기쁘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도통한 마음이요. 그래서 이 사랑이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은 좋은 건데 그래서 맨날 남이 잘 되는 것만 기뻐하고 살면 나는 뭐냐 그 말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사랑에 또 뭐가 있어서 소망이. 그렇지. 그래서 사랑에 뭐가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너도 잘 되지만 언젠가는 나도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소망이. 그렇지.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살 때 이제 내가 또 액쿠스를 타고 얘가 이제 또 그러면 얘가 이제 내가 저 액쿠스를 탈 때 기뻐하듯이 제가 나를 뭐 할 때 액쿠스 탈 때 기뻐해주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지. 이런 운동을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안 되라고 이걸 내가 보니까. 나라에서는 전부 액쿠스 타는 운동은 해도 남 액쿠스 탈 때 기뻐하자는 운동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무슨 나라가 남 좋은 차 타는데 기뻐하자고 그거 운동을 하고 아빠도 좋은 거 입주했는데 기뻐하자고 그런 운동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장사모나 할 수 있는 운동.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더라고요. 아멘. 아 자 그러면 내가 또 이제 들여다봤어요. 현실과 이런 말씀을 다 비교해서 들어봐봐. 여러분 솔직히요. 집을 산다고 할 때가 좋아. 집을 샀을 때가 좋아. 어찌 그려? 산다고 할 때는 샀어 안 샀어? 안 샀지? 샀을 때는 샀지? 그 봐. 그러니까 진짜는 언제가 좋아야 돼? 그치? 그런데 진짜는 샀을 때가 좋아야 되는데 막상 가만히 보니까 언제가 좋아? 산다고 할 때는 소망이고 샀을 때는 현실이거든. 아 그러니까 진짜는 현실보다 뭐가 좋다? 바로 그... 바로 그... 아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보다 뭐를 가지고 있을 때가 좋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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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런데 솔직히 또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결혼한다고 설렐 때가 좋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좋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바꿀 수만 있다면 10번도 더 바꿔야 돼. 어떻게 꼭 은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웃어요. 그치?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봐. 그런데 그 신랑이야. 딱 남도 아니고 그 신랑을 두고 내가 뭐 한다고 할 때. 내가 결혼한다고 할 때. 아 왜 이렇게 날짜가 안 가냐. 아우 막 이렇게. 그때가 뭐로 있을 때요. 소망으로. 아하 결혼도 막상 해버리는 것보다. 뭐로 있을 때가. 아... 그렇구나. 사랑도 소망도 이거는 돈도 아니야. 그것이 있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좋은 본질의 가치라는 거예요. 본질의 가치. 저는 왜 이렇게 뭐 말 전에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 누가 했어요. 이거 했겠지만 난 못 들어봤어. 내가 전에는 얘기요. 이거는 뭐에. 이 돈은 뭐에 가치고. 현상의 가치. 그러니까 돈 또 뭐예요. 집, 차, 신랑. 여러분이 그렇듯 여러분 신랑도요. 10번도 더 바꾸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있대요. 무슨 뭐 자기만 뭐 바꾸고 싶은 줄 알아. 신랑도 집이 보다 나은 여자도 동네 쎄어. 집이 신랑보다 나은 남자도 좀 있지만 집이 보다 나은 여자도 쎄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바꾸지 말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뭐에 가치만 추구해가요. 현상의 가치만. 그런데 이거는 내가 추구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늘려가세요. 어떻게 계속 그 집에서 합니까. 늘려가야지. 차 바꾸세요. 어떻게 계속 그 차만 탑니까. 바꾸어야지.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바꾸고 늘려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치자면 우리나라에서 행복이 1등 가야 할 분이 누구요. 이건희 회장님이야. 내가 볼 때. 그런데 그분 표정을 아무리 내가 뒤집어봐도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그분은 뭔 가치는 있는데 현상의 가치는 있는데 지금 뭔 가치가 본질의 가치보다는 아직 걱정이 쌓였어. 우리는 그냥 내 걱정, 가정 걱정, 목기 걱정, 교인 걱정인데 그 어른은 나라 걱정을 해야 나는 이 나라가 뭐 먹고 사냐 이거요. 그러니까 훌륭한 거죠. 그 훌륭한 걱정에 나라는 잘 돼가고 기업은 잘 돼가는데 본인의 뭔 지수가 떨어져가?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행복 지수. 요것이. 그러니까 그 어른도 빨리 뭐를 들어와야 돼? 장사모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장사모 운동은 뭐를 늘리는 운동이다? 행복 지수를 늘리는다. 행복 지수를 늘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서른을 이렇게 깔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 시작. 믿음, 소망, 사랑. 하나도 돈 되는 얘기는 없어. 그건 뭘 의미합니까? 행복의 결정적 키는 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자와 나사로를 가만히 비교해 봤을 때 부자가 행복해야 돼? 나사로가 행복해야 돼? 훨씬.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나는 거지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행복지수가 꼭 물질의 유무에 관계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는 됐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이름하여 무슨 장이라? 믿음장이라.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아이고 이런 말이 그냥 이런 얘기를 누가 얘기합니까? 진짜. 이 말이 중요한 줄도 모르는 것도 또 아이고 그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잘 봐요.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 거요? 안 이루어진 거요? 안 이루어진 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와 같은 거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뭐요? 소망이야. 이 바라는 소망을 소망 바라는 것을 실상 이건 현실이야. 현실. 현실. 이 소망을 현실로 이루려면 꽉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이고 이거 신기한 겁니다. 이 믿음을 세상에서는 믿음이라고 잘 안 하고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신념이 아니고 신. 그러면 신념과 믿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뭐냐. 신념은 뭐고 신앙은 뭐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뭐는 있어요. 신념은 있어. 그거를 신앙이라고 안 해. 그건 뭐라고 그러고 신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념은 출처가 출처가 자기야. 근데 신앙은 출처가 하나님이야. 그게 다른 거예요. 신념은 출처가 자기고 신앙은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시작. 신앙은 출처가 자기고 신앙은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봐봐요. 신자는 믿음의 사람은 뭐도 있고 신앙도 있고 신념도 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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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뭐만 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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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오직 뭘로 살고 신념으로. 그래서 나는 나만 믿고 산다 이거예요. 나는 내 주먹만 믿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신념에 차서 좋은 것 같은데 이 주먹이 나중에 보니까 쥐어지지를 않더만. 뭐 하니까. 늙으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믿어. 흔들리는 것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의 없이 끝에 가면 허한 거예요. 이제 뭐가 무너지니까. 신념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신앙은 신앙은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에 힘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신앙은 보장이 있어. 누가 보장해 줘. 하나님. 그런데 이거는 뭐가 없어. 보장이 없어. 왜. 자기가 무너지면 신념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허탈에 빠지냐면 신념이 무너졌을 때 허탈에 빠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신념이 무너져도 소생하는 것은 뭐가 있으니까. 내 말이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연구를 해본 거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요.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 차원이 너무 달라. 차원이. 제가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2, 3일 전에 축구를 하면서도요. 똑같아 우리 동창이고 그 친구 중에는 럭비 선수도 있었어. 우리 친구 중에. 그러니까 걔는 운동선수 출신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월이 몇 십 년이 지나서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축구를 해보니까 나는 완전히 호나우드라니까 걔네들은 완전히 그냥 아니 한 번 뛰더니 잔디밭에 둬가지고 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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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그랬을까. 딱 여러 가지 의인 중에 하나가 걔들은 술 담배해서 그래. 나는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렇고 나는 목사니까 내 생활의 절제와 규모 있게 살어서 그래. 걔는 신앙이 없으니까 규모 없이 살어. 간단히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살고 걔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살고. 그러니 어젯밤 4시까지 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언 힘이 컸어요. 이거요. 이거는 정말 내가 깨달은 건데요. 신불신을 떠나서 술 담배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깨달은 건데. 왜냐. 사고치는 확률을 보세요. 아무렴 맹정신으로 산다고 해서 사고를 안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적죠. 훨씬 적습니다. 재정적 지출로 봐도. 봐요. 술 먹고 소비력이 많은 사람은 돈의 압박을 많이 받으니 아무래도 직장에서 부정부패를 할 확률이 많아지죠. 틀립니까 내 말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은 생활에 규모가 있으니까 재정적 압박을 덜 박으니까 비리의 유혹을 그래도 뭐 술 담배 안 먹는다고 해서 비리가 없다. 나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적다. 왜 아무래도 다리에도 여러분 뭔 잘못을 해도 맹정신으로 잘못 오는 거고 술 기운을 해달면 이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뭐냐면 나는 그렇다고 하면 술을 전혀 먹지 마라. 나는 또 그렇게 꽉 맥히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사실은. 그냥 뭐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전혀 술 먹지 말라. 이거는요. 그냥 삶의 의욕 없이 살아라. 그 말 같이 들리니까 내가 내가 믿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요. 믿는 사람한테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술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식사를 딱 하면서 반주로 한두 장 가볍게 먹으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괜찮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문제는 이건 술을 일과 삼아서 먹는다는데 문제가 일과 삼아서. 그런 사람을 고의직이 앉혀놨다고 쳐보세요. 그 직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말이 맞아요. 국가대표 선수가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빼버려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뛰려고 해도 폐활량이 안 돼서 안 됩니다. 담배 계속 피우면요. 허파가 힘을 받쳐주지를 못하고요. 밤새도록 술 먹고 나오면 축구하면 땀이 술, 땀 나와. 술, 땀. 땀에서 술이 나온다니까 냄새가 부풍 날. 그런 선수가 잘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참고하세요. 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영적 의미로서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 뭔 일을 맡아서 해나가야지 더러운 영을 받은 사람이 뭔 일을 맡아서 해나가면 그 일이 잘 되겠냐.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념으로만 살지 말고 뭘로 살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으로 아니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라고 말길, 앞길가 맞는 얘기를 갖다 붙여줘야 하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지. 오직 의인은 신념으로 살리라. 그게 아니라. 신념은 뭔 믿음이고 자기 믿음이고 신앙은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거기서 뭐가 생겨난다. 믿음이 생겨난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을 뭘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기만 하세요.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목사님 바라보기만 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너는 뭔 말을 다 알고나 얘기를 해봐라. 왜 바라보는 것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바라봐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밀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바라봐지지도 않는다. 시작. 바라보는 것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요 바라만 보면 된다고 말을 했을 때 아멘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지비가 대통령 부인이 되고 싶은 바라보는 것은 없지. 아 좀 바라봐봐. 안되지. 왜 내가 대통령 부인을 우리 신랑이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안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바라봐지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보세요. 한들 일은 바라봐지지도 않으며 뭔 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거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은 우리에게 꿈도 주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꿈을 주는 거죠. 아멘. 그럼 세상 사람도 못 올라갈 나무는 아예 안 쳐다보는 게 상식이라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올라갈 나무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안 준다. 그 말이야.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은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올라갈 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만 점검해보면 소원만 점검해보면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된다. 현실을 봐서 아는 게 아니고 뭐를 봐서 소망을 봐서 믿음을 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을 실상 현실로 이루려면 뭐가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선진들이 이루어진 거를 얻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뭘로 지었다? 말씀으로 좀 해당되는 소리 좀 해봐.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뭐가 됐다. 빛이 있었다 그 말이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을 때 우리는 이때 세상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래. 누가 본 사람이 없어. 본 사람이.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봐서 아는 게 아니고 뭐 해서 안다? 믿어서 안다. 바로 그 얘기. 믿어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봐서 아는 게 있고 믿어서 아는 게 있다. 시작. 세상은 봐서 아는 게 있고 믿어서 아는 게 있다. 봐서 아는 건 봐야 되지만 믿어서 아는 건 볼 수가 없는 것들이다.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낳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봤어? 딱 딱 맞네. 울엄마 맞네. 안 봤지만 한 번도 의심 안 하잖아. 그렇죠?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는 사실도 누가 봤던? 그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을 한 적이.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요.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 그러니까 맞는 말은 믿지만 틀린 말은 못 믿지. 그건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도 없고 거짓말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믿어야 돼? 100%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깨달은 말은 다른 거예요. 아휴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말만 하면 이 말이 주님이야 진짜. 진리와 깨달은 말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진리와 깨달은 말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시작. 진리와 깨달은 말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획지어천이면 무소도야니라. 갑자기 수준을 또 너무 높여버렸어요. 그런데 세상말은 지가 아무리 수준이 높아봐야 높은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이 높은 것이지. 획지어천이면 무소도야니라. 무슨 말이냐. 하늘에 죄를 지우면 빌 곳이 없다. 그런 비드름은 얘기가 성경에 있다니까.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면 금생과 내생의 사암을 받지 못하니라. 그런데 그 하늘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공자님이 뭔가 아는 듯이 모르는 듯이 모르는 듯이 아는 듯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면요. 효는 백탱지 일본이라. 효도는 백가지 행실 중에 기본이고 으뜸이고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깨달은 말과 진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깨달은 말이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깨달은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래? 진리라. 그러니까 깨달은 말 같고 진리하고 비슷하다고 막 먹으면 안된다.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죠. 아 결혼을 해보니까 신랑이 쌍둥이야. 난 그걸 몰랐어. 근데 오지간히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똑같아. 쌍둥이 신랑이. 여보 이리 와봐요. 그랬더니 재수씨 접니다. 이러는 게 아이고 그래 아이고 시숙지성해 시숙 이리 와보세요. 여보 나요 이 사람아 아이고 여보 미안해 아니 몰라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이 여자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어 너무 똑같으니까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자자 괜찮아요? 그래요 그런 걸 간통이라고 잘 봐봐요 잘 봐봐요 형하고 동생하고 그러니까 신랑하고 시동생하고만 자야 간통이 아니라 쌍둥이도 자면 간통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신랑 쌍둥이가 여보 어떻게 나 오늘 시숙하고 잤네 괜찮아요 똑같으니까 아무리 자도 돼 그럽니까? 진짜 돈하고 위조지폐는요 진짜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 간별사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똑같이 또 만든다니까 그러면 그냥 똑같으니까 아무런 거나 써도 되는 거요? 위조지폐예요 봐요 돈도 똑같아도 진짜 돈과 가짜 돈이 다른데 어떻게 진리가 비슷한 것을 진리라고 같이 볼 수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지금은 나를 좀 비난하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목사 중에 올바른 소리 한 사람은 장경동 목사 한 명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알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은 뭔 말을 아니 솔직하게 어떤 분은 날 보고 그러더라고 바울은 누구한테 걸리는 소리 바울은 걸리는 소리 안 하면 왜 맞아 죽어 예수님이 걸리는 소리를 안 하면 왜 십자가에 죽을지 하는 거야 이 세상 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항상 어두움은 진리를 용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두움에게 인기 많은 사람은요 그 부사람 어두운 사람이야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어두운 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은요 어두운 사람이에요 어두운 사람에게는 모욕을 당하는 게 그게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들어요 물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렇지만 틀린 말도 아니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뭐하게 해준다 기쁘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동이 아니요 집이 아니요 차가 아니요 신랑이 아니요 봐봐요 솔직히 어 주님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어차피 주님이야 이 집에 살아나 저 집에 살아나 뭐 다 네가 좋을 일이지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집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쁜 일보다 뭔 기쁜 일을 더 추구해 그래도 그걸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사랑이 없었다면 이 차 것들은 집이나 주어야 좋아하지 이것들은 믿음으로 영광 예이란 저 차 것들 집을 약 다 흔들어 묻어버려라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 기쁨에 빠져 살아도 그 자체를 그냥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인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룹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솔직히 꼴비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만 아는 것들이 있다고 지만 그렇게 나는 뭐 있으면 저 주고 이렇게 해도요 저도 있으면 좀 주고 내가 얻어 먹을래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게 가는 정 오는 정이라 이 좌것은 저만 먹어 그럼 우리가 속으로 뭐래요 하고 저것은 다시는 줄 것이 못돼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날짜라도 그 자체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이제 장사문 이게 내가 운동을 하면서도 너무 차원이 높아 내가 보니까 진짜 맞아요 들려요 그래도 그게 누구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의 차원을 세상에 보급시키는 그것을 주님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 그거를 세상의 뭐요 빛이요 세상의 소금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꼴배기 싫으면 사랑 안 하지만 우리는 꼴배기 싫은 사람까지도 뭐하고 살자 근데 그렇고 보니까 그게 남이 아니라 신랑이들애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희한해요 성경은 원수를 그래서 막 원수를 찾아서 살아가려고 그게 신랑이요 성경이 있어 집안 식구가 웬수라고 여러분 맨날 얘기하잖아 저 웬수 저 웬수 일호가 누구였기 신랑이요 그러니까 결국 원수 사랑을 했어요 나는 무슨 막 엉뚱한 사람 사왔는데 그게 알고보니까 누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16명이 쫙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벨입니다 누구 아벨 아벨 아벨은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을 때 딱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무슨 제사 더 나은 대사 더 나은 제사 그러면 이 말의 뉘앙스가 더 나은 제사가 있다면 뭔 제사도 있다 이거예요 더 못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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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머리가 돌아가네 더 아니지 더 뭐한 제사 그렇지 더 못한 제사 더 못한 제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가인이지 아하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제사가 제사가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뭐예요 예배지 그러니까 결국 예배가 뭔 예배가 있고 더 나은 예배가 있고 뭔 예배가 있고 더 못한 예배가 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더 나은 예배든 더 못한 예배든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 더 나은 예배를 그 예배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죠 기도 찬송 말씀 감사 축복 결국 예물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씀 그럼 어떤 예물을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기쁨으로 가져오는 걸 너희는 받을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드릴 때도 어떻게 하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솔직히 자식 돈 줄 때하고 부모님 돈 드릴 때하고 갖다 틀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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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차려 봐봐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자식 줄 때하고 부모님 드릴 때하고 갖다 틀려 틀리죠 근데 사실은 돈을 누구를 더 잘 줘야 돼 그렇지 왜냐면 나는 받아 쓴 게 부모지 자식이 그놈 새끼가 뭐 갖다 줬으니까 가져가기만 했지 세뱃돈도 지가 챙기는 놈이야 그놈은 그런데 왜 바보같이 주신 부모님한테는 기쁨으로 못 드리고 짠하게 드리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그놈 새끼한테는 왜 그렇게 기쁨으로 주냐 이거요 그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내리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랑이 올라가는데 사랑은 올라는 안 가고 계속 범한이야 내리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내려가고 효가 올라가야 되는구나 사랑은 내려가고 효는 올라간다 그렇지 물은 떨어지고 연기는 올라가다 제가 그냥 설교 복 터져가지고 또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감격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여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나를 모르고 저 자식은 지가 얘기해놓고 지가 웃었다고 너는 내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네 입장에서 나를 말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나를 말해봐 너같이 하면 지쳐서 허짓도 부대 다 나도 해나가기 위한 내 비법이고 내 터득을 너는 해보고 얘기해 해보고 해보고 너 CTS 특강을 천방 해봐라 천방 방송국 문 닫아 누가 니 설교를 천방을 보겄냐 사람들은 아주 뭘 우습게 알아 그래서 내가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우습게 알지 말아 우리는 남을 우습게 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자세가 아니다 다 그만두고 아주 그냥 한편없는 말을 천방을 끌어간 것만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잘 들어요 오늘 여러분 부모에게는 사랑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뭘로 올리고 효로 올려라 부모에게는 효로 올리고 자식에게는 자식한테 효도 오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은 뭘로 사랑으로 부모는 뭘로 효로 그렇지 할렐루야 부모에게는 뭐로 효로 자식에게는 물은 내려가고 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로 연기같이 그게 바로 믿음의 제사다 그 말 예